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코로나 사피엔스입니다. 부제로는 문명의 대전환, 대한민국 대표 석학 6인이 신인류의 미래를 말한다.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입니다. 이 책은 조금 특이한 기획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CBS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스타자키의 정관용입니다에서 진행한 특별기획 코로나19 신인류시대를 바탕으로 대담집을 엮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석학 6인 생태학자 최재천부터 인지심리학자 김경일까지 총 6명의 지성과 함께한 대담을 담은 책이구요. 그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분과 대화하는 내용, 대답으로 이제 엮인 책이에요.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MC 정관용씨 네, 목차인데요. 우선 첫 번째, 생태와 인간,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다음, 경제의 재편, 세계 경제는 어떻게 리셋되는가? 다음, 문명의 전환 포노사피엔스 운명은 어떻게 가속화되는가? 다음, 새로운 체제 만들어진 미래가 아닌 만들어야 할 미래는 무엇인가? 다음, 세계관의 전복 세상을 향한 거대 프레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지막, 행복의 척도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총 6가지 이야기를 대담 형식으로 엮은 책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그 밑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태와 인간인데요. 네, 통사업이란 키워드로 유명하신 최재천 교수님입니다. 우선 팬데믹에 대한 설명을 제가 비추셨는데요. 팬데믹은 감염병 단계 중 최고의 6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결국 전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 온대지방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바이러스와 세균을 옮기는 4개 동물의 분포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결국 이런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런 바이러스 피해까지 연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이런 거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 참으면 되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나서 정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없고 아무도 아프지 않은 상태를 목표로 삼으면 굉장히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기나 독감의 경우처럼 질서를 잡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으면 훨씬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결국 화학백신보다 행동백신과 생태백신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사회두기가 바로 행동백신의 일종이고 또 이렇게 옮겨가지 못하게만 하면 숙주로 옮기지만 못하게 하면 바이러스는 힘이 없다. 그리고 결국 이런 바이러스가 박쥐설도 있는데 숲속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생태백신을 잘 견뎌면 앞으로의 바이러스도 예방할 수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학적 백신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결국 뒷북을 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예방정신까지 포함할 수 있는 행동백신과 생태백신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생태학자들은 그동안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에 궁극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줄기차게 부르짖었습니다. 환경경제학, 생태경제학이라는 분야까지 만들어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고갈이 불러올 경제손실을 돈으로 환산해서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 학자분들은 계속 자연을 개발한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이익이라고 말을 했지만 눈앞에 이익의 눈이 멀어서 우리는 계속 개발해봤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런 큰 경제손실이 불러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결국 자연을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계산을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할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이 생긴 겁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런 대재앙에 휘둘릴 수는 없어요. 이제 생태를 경제활동의 중심에 두는 생태중심적 기업들이 생겨나고 소비자는 그런 기업만 선택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생태적 전환만이 살 길이에요. 최근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계속 착한 소비라는 키워드가 눈에 보이는데요. 조금 우리가 비싸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런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좀 더 절제된 접촉을 해야 된다. 꼭 필요한 것만 따지는. 그래서 지금 야생동물을 누적으로 잡아먹는다거나 밀렵한다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 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절제하고 현명한 접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은 경제의 재편인데요.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큰 인기였던 장하준 교수님입니다. 경제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1929년 대공황보다도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으세요. 영국 같은 데서는 의료나 먹거리, 교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핵심 인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필수 직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덜 중요한 것도 없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더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는 식으로 사회가 운영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려면 더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에 따라 임금 구조나 노동시장 구조도 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시장의 논리가 최우선이었던 지금의 자본주의만 다른 삶이 펼쳐질 거다. 돌봄 경제, 영어로는 케어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부터 의료, 기본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없으면 즉 이런 돌봄 경제가 없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 서로 얽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이런 인식들이 점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연대가 강화되는 쪽으로 사회가 재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의료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고마움이 많이 늘었죠. 그 전에는 많은 의료사고로 신뢰를 잃기도 했지만 다시 많이 회복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다양한 산업 문제들도 발생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이라는 건 수단이잖아요.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결국 목표인데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그런 가치관을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과거에 성장중심주의 사회가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위기에 더 큰 도움이 안 된다. 결국 안정과 건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런 성장도 이제 부서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중심,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다음은 문명의 전환 세번째 이야기인데요. 포노스타피엔스라는 책으로 많이 유명하신 최재봉 교수님이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오시는데요. 이분은 특히 인류의 생활공간이 스마트폰을 쥐고 어디든 접속할 수 있으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건도 사고, 영화도 보고 금융, 은행 등 온갖 것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죠. 이것이 결국은 언택트라는 감염을 줄이는 방법과도 일치하고요. 인간의 DNA가 생존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지하철 같은 데 캠페인에서도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거리두기 관계를 많은 SNS나 여러가지 전화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라 직접 만나는 것은 자제해라 라는 캠페인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에서 이제 너무 몰입하는 그런 거를 좀 경계해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기 위해서 많이 만나고 좀 폰과는 거리를 둬라 스마트폰으로 인한 목 건강이나 그런 걸 생각해라 이런 식의 캠페인이 지하철에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캠페인 내용도 달라진 건데 결국은 언택트 시대라고 할 만큼 그런 것들이 사회적 맥락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체계와도 일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힘을 많이 얻는 거죠. 모든 것이 바로 표준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변화 뉴누멀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정부 역시 어차피 디지털 문명은 정해진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의 표준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거기다가 최대한 많은 규제에 대한 경계도 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결국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적응력을 점차 높이는 게 앞으로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데 필요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속 배우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계속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세금을 잘 모아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문명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야 하는 거죠. 서로 상생의 체계를 갖추는 게 앞으로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원격 교육이라고 적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시대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많은 교사분들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수입 추가 수입을 얻는 게 가능하냐 오히려 교육 업무에 대해 소홀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있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원격 교육이 지금 온라인 수업이 확장되면서 그런 유튜브 경험이 있던 분들은 더 매끄럽게 적응을 하고 좀 더 고퀄리티의 수업을 만들어서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하셨어요. 그 전에 낯설게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번 온라인 수업이 너무 힘들어하시기 했거든요. 선생님분들도 계속 교사연수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결국 본인들의 적응력에 대한 호환이 돼야지 역량이 키워지는 건데 이번 시기를 통해서 그 격차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디지털 사회에 대한 적응력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 시대가 어떻게 빨리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원격 수업 사태로 인해서도 이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공짜는 없는 법이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얻는 게 있으면 이제 잃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일자리 문제도 같이 논란이 됩니다.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는 거고 인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많은 규제보다도 이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게 이분의 지론이시고요. 이건 아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최재분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마음을 좀 더 유연하게 갖고 적응을 새로 해야 된다. 어른들이 마음의 표준만 바꿔준다면 이제 금세 바뀔 거다. 이분도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계속 디지털 문명에 적응해야 된다. 새로운 문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반발했던 분들도 지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이제 새로운 체제입니다. 홍기빈 소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학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대안적인 지금 자본주의가 아닌 좀 대안적인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문명을 떠마치던 4개의 구조 이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얘긴데 우선 4개의 구조는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생태위기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의 자본주의의 구조가 항상 됐다.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산업의 지구화 옛날같이 자급자족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산업이 지구로 연결되어 있다. 전 지구가 그래서 재료는 중국에서 가져오고 만드는 사람들은 베트남이고 이렇게 다 섞여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은 결국 다 분업화되어 있고 이런 거고 또 도시화 생활의 도시화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몰려 있다. 그래서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요. 다음은 가치의 금융화 굉장히 대부분이 금융자산 주식과 여러가지 실물거래보다는 금융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가지 그리고 이것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부추겼다. 여러가지 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지구와 도시와 금융화의 세가지는 모두 생태적 환경에 대한 무한적인 착취를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전대미문의 생태적 위기를 겪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은 지난 40년간 해왔던 것처럼 무작정 자연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행태는 안됩니다. 여기서는 규제와 제안이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대안 체제는 무엇인가 이분의 개인적인 신념 멋있는 말이에요. 누구도 다른 누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 마지막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단순 명량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의료진 많은 고생 속에서도 병상이 부족하고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분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방역 시스템 사회적 방역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미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사회적 방역 시스템 갖추는 거 우리나라가 큰 이슈를 얻었던 칭찬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런 경제활동을 시당경제에만 맡기지 않고 좀 더 국가나 좀 더 보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용보장제와 같은 정부의 개입 같은 것들로 안정성을 좀 갖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한한 욕망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원칙이 계속되는 한 생태 위기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 운동을 계속 확인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욕망에 우리 스스로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무한한 욕망 무한한 착취는 결국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온다.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십니다.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어요. 뷔페로 따지면 뷔페에 있는 음식을 모두 다 먹을 필요는 없죠. 절제해서 우리 속에 맞는 만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려고 욕심부리는 게 아닌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욕구와 능력의 한계와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유한한 인생인데 수십 년을 한없이 먹고 한없이 있다가 끝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본주의 생태를 비판하는 거죠. 바이러스는 미물이지만 우리에게 인간과 이웃과 자연이 함께 지복을 누리는 좋은 삶 그걸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세계관의 전복입니다. 김누리 교수님은 최근에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강의를 해주셔서 또 많은 화제를 불러보았는데요. 그래서 독일에 생활하시면서 독일 문학 독일에 대한 교육 독일 문화 여러가지 경제활동 등등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좀 더 성숙한 민주의식과 우리나라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비교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의 성숙한 민주의식 K-방역으로 인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 내용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자본주의의 치명적 결함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자본주의의 야수성 그래서 인간이 잡아먹는 자본주의의 야수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무계획성 과잉생산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고 못 팔아도 멈출 수 없는 그런 톱니바퀴 같은 석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거에 기반이 되는 자연훼손 생태적 문제 생태적 붕괴 를 이야기하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 사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지금까지의 많은 폐단이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한다면 첫 번째 자본주의를 폐기하거나 두 번째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2세계는 오지 않을 거라고 미래가 더 암울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자본주의를 이렇게 살아온 자본주의를 폐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눠 주십니다. 자본주의가 항상 인간 소외를 불러일으키죠. 많은 영화나 문학에서도 소재가 되는 인간의 삶을 전도시키는 인간 소외문제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 파괴 그리고 자연 침탈 하는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를 인간화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지속가능한 정신으로 같이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결국 공존 그리고 서로 존중에 대한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세 가지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수월성 사고를 존엄성 사고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경쟁중심 아니라 결국 그 자체를 존중하는 건데요. 수월성 사고가 실력주의 그리고 능력을 중심으로 한다면 존엄성 사고는 인간 자체에 대한 존엄성을 중심으로 동등하고 평등하게 보는 관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존엄성을 중심으로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런 우리의 민주주의적 대응 모델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해야 한다. 적용해야 된다. 셋째는 재난 자본주의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사실 이런 재난 위험할 때 결국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여러가지 자본적인 형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세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또 잘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다음은 마지막 행복의 척도 인데요. 김경일 교수님은 TV에서도 많이 나오시죠. 그래서 인지의 심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석도 해주시는데 여기서도 코로나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심리학적인 내용을 짚어주십니다. 경쟁력보다 공존력이 더 강력하다 이런 키워드 인데요. 재미있었던 것은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 그러면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의 의미 진실은 감춘다 혹은 밝힌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요.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심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라고 했을 때 진실은 트루스는 진짜 원인을 얘기하는 거고 심리학적으로 불안은 사실을 알려달라는 감정이고 분노는 진실을 말하라는 감정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코로나19 사태는 우선 불안이지 분노가 아니다. 사실 분노하려고 하면 환경침해부터 해서 여러가지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나라를 탓해야 되고 이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은 우선 불안한 게 우선이니까 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다 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건 불확실한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지혜로운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도 굉장히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다른 분들이 해주셨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지혜로운 만족감 욕망을 절제하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관련돼서 진짜 만족과 행복은 정말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회적으로 원하는 걸 계속 추구 하다보면 훨씬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알아가면서 그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켜가는 사회나 문화에서는 더 적은 걸 가지고 공존하면서도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좋은 말 이죠.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가 다시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의 감탄을 받는데 목매는 것 인정투쟁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탄의 주체를 상대방이 아닌 타인이 아닌 나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like 내가 정말 지기고 좋아하는 보람 강조 하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한정된 욕망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적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명 과 국가 개인만 다른 문명 또는 다른 문화 공존 할 수 있겠죠. 공전 인력 을 갖추어야 가장 안전한 개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을 끝없이 추구하는 국가 나 문화 는 반드시 누군가 에 의해서 크게 당 하고 역으로 침략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도 하구요. 그러니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경쟁력 이자 무기가 공존력 이고 적정한 행복 을 추구하는 마음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행복 에 대해서 강조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잘 살려보는 이번 BTS 기생처 사건처럼 다른 외국의 시선이 있는 특히 미국 적용 시선을 벗어나서 우리의 독특한 장점을 살려보자 를 통해서 적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롭고 효율적인 삶이 되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사피엔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책을 읽어봤는데요. 전 책을 읽고 이렇게 항상 책 리뷰를 블로그에 씁니다. 간단히 리뷰 내용을 살펴볼게요.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출판 책이고요. 저는 내용, 감상, 추천대상, 이미지, 내면화 이렇게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주로 해요. 그래서 우선 내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에 대한 여섯 명의 학자가 대담집 인터뷰를 모은 이야기다. 감상은 우리의 욕망에 질서를 부여하자.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노력을 하자. 이런 걸 느꼈고 이 책을 추천하는 대상으로는 앞으로 살아갈 분,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살아갈 분에게 추천을 해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로는 저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조금은 건전한 절제의 상징으로서 이 책을 이미지화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욕망을 무한 긍정하던 그 삶에 브레이크를 건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삶은 조금 더 질서를 부여한 적정한 삶, 적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브레이크를 이미지로 떠올렸고요. 그리고 내면화로는 나는 미래의 삶, 새롭게 변화될 삶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많이 해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자본주의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책을 읽고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자본주의의 패 그래서 지금 시대가 긍정하는 그런 무한한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미디어에 대한 많은 문제의식도 갖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마케팅화 되고 광고화 되고 항상 자기를 어필해야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막 스웩 플렉스 욜로 이런 것들이 과거에보다 좀 더 부각이 많이 됐죠. 과거에는 조금은 남 눈치도 보고 조금은 배려하고 너무 잘났어도 겸손하고 이런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욕망을 막 풀어헤치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서 인기를 많이 얻는 방법으로서 회자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의 브레이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절제됐을 때 이제 우리의 공존력이 공존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좀 더 발달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지만 이라고 했던 많은 욕망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죠. 이번에 많은 뭐 이태원 사태나 이런 것들도 그냥 나는 안 걸려 라고 해서 나는 걸려도 괜찮아 라고 했던 많은 개인의 욕망들이 주변에 오히려 더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2차 3차 4차로 하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 개인의 욕망을 무한히 긍정하는 것은 이제 많은 앞으로도 많은 위험도가 있겠다 이런 걸 느꼈고 개인의 적응 문제에서는 원격 수업 사태가 저는 큰 이제 임팩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디지털 적응력 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서 아직은 우리가 책 독서에 대한 아날로그 정신에 저도 많이 이제 갇혀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 적응을 위해서 애써야겠다 생각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행복이다 적정한 행복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행복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존해서 함께 사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유튜버나 이런 것들 많은 개인 미디어상을 통해서 조금은 더 주목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자랑을 하고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고 절제하고 참으라는 게 아니라 꼭 적정한 행복 수준을 위해서 좀 더 질서 있는 행복과 질서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